아 뭔가 아쉬운데? 아 내가 만약 망기 태서였다면? 이러진 않았을텐데 아쉽네 다시 잘해본.. 악! 안돼! 악! 악! 알겠습니다 여기! 악! 악! 아 이걸 1등을 안해요 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갱플랭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랑에서 연습 좀 해보자 득딜 자발트리 가시나요? 아이 그럼요 어? 그거는 업계사람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? 라고 하지만 자유랭크니까 어? 잡혔다 저건 탑 아 좋았습니다 탑이요 안돼 상대 전력 분석 좀 해볼까? 티어를 좀 볼까요? 야 상대 티어가 너무 높은데? 다이아 1, 다이아 2, 다이아 3, 다이아 3 아니 뭐야 일반 갱 맞아? 아 벌써 좀 위기인데? 흐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괜찮아요 후방 가면 갱플이 나쁘지 않다는 마인드 일단 버텨보자 어 괜찮아요 이제 7레벨이니까 이제는 다르다 오히려 좋아 그쵸 어 죽었나? 와 저기한 누구? 말도 안돼 어 네 없지만 있는 척 소금을 뿌린 것만 개미라 쓰라리다 이렇게 흐흐흐 과약통이다 과용 어우 네 점퍼 같은 거 없나? 없네요 오케이 네 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도움 도움 자크야 도움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잡아준다면 보물 찬양꾼이 두 개나 터지겠죠 어 설마 옷이 없나? 와 없어 까비 어 어 못 잡을 것 같은데 네 까비요 옆에 자크가 있어서 해봤는데 아 이거 유미를 못 잡네 이리 와봐 오케이 가는 중 아 좋아 아까비 아 뭔가 아쉬운데 아 내가 만약 망비 Arc 마저 만시간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네 다시 잘 해보 압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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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ện허허허허허허허 Hardש 네 어 이거는 뭐 안되지 않을까요? 우리 짜크가 없는데? 어 짜크가 왔음 근데 출통이 없다 친구야 어 좋았습니다 어 맛있어 안에서 죽었구나 어 근데 이건 뭐 안될듯함 악 야 너무 세졌는데 탈론이 악 네 고건가 야 이걸 이렇게 와서 잡는다고? 너무 잘 큰거 아니야? 탈론이 너무 진심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 친구 랭크 하듯이 해버리잖아 이렇게 진심으로 해버리면 어떡함 우리도 진심으로 해버리죠 사실 저도 진심임 진심으로 갱플랭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 아 나 이제 13인데 와우 보셨나요? 이 갱플랭크지 전혀 모르죠 이거는 이 갱플랭크 이 갱플랭크 이 갱플랭크 이 갱플랭크 다음건 좀 맞을만 했는데 그쵸? 가비 아 가비 아 가비 잘 나가버렸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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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? 아 아 아 이거 패시브 없는 자크? 괜찮나? 오 좋아요 이런거 오 좋아요 이런거 은신 상태에서 녹여버리기 딱콩? 이거 안오나요? 어우네 야 이거 궁 아니었으면 안으켰을텐데 아갑다 어우네 어? 묶었다 오케이 일단 좋았습니다 궁이나 한번 어우 좋아요 일단 뭐 됐다면 오케이 아닐까요? 어? 이거 가능? 설마 되나? 아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난 갱플하면 안되겠다 갱플 포기 이거 뭐 되나요? 일단 텔버가 안은둥 와 이게 안맞아? 어우 좋아요 아쉽다 비록 술통은 하나로 못 맞췄지만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무대 뽑고 싸우자 뭔가 파밍만 하는 기분이 들지만 와우 아 까비 아 까비 어? 와 까비 어 그래도 잡았나? 좋아요 어? 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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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았습니다 터트려 굿 아 아니 비에고 설마 펜타킬 되나? 일반 게임이라면 주지 않을까? 왜 이게 일반 게임이지? 그건 펜타야 연습 한번 다시 어 좋아요 오케이 이제는 박다간 딱 알았다 이제는 터뜨릴 수 있다 와우 이게 갱플인가? 시원한데요? 어 좋아요 오 좀 맛있네 이 맛인가? 아 까비 와우 유연할 때 한번 적목했다면 오케입니다 아 럭스가 럭스 경이 맞아 죽었는데 안 죽나? 좋네요 아이고 이게 안맞네 바로는 먹으면 안되지 않을까? 어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직진하면 안되나? 직진하면 못가는거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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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 네 쉽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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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됐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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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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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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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네? 뭔가 아 좋았습니다 성공 가보자 가보자 마지막 라운드 어 산 무너져요 어? 오케이 쩔어가면 되겠다 어? 살짝 늦었는데? 괜찮아 나쁘지 않아? 아니 나빠 어? 안돼 오케이 이거 피하고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 아 안돼 아 오케이 하나 남았어 제발 아 좋았습니다 아 막차 타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되네 네 이제부터 1등을 가려볼까요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이 1등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추 추 추 추 추 추 추압 추암 마지막 날 이제 저녁에 전화온 살짝 그런 느낌이죠 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이게 맞나보네 어?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요 어 많이 나갔나? 그러면 3명밖에 없는거 같은데 오케이 왠지 모르겠지만 3명밖에 없어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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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된거 같기도 하고 어 동만 안 맞으면 돼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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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뭐야 저 왔나 아 저 왔습니다 1등 미션 성공 아 좋았습니다